누가 왕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? 나는 저를 탈다는데! 내 끼워야! 내 끼워야! 내 끼워야! 스톱의 검색 결과가 없지 나는 한라테온 형 해야지 나는 그레이리노 나는 크리스 다크 나는 탁... 탁... 타리카라? 이렇게... 이건 당구 큐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... 몽개이가 될 수도 있죠 다 안 맞아! 야! 와! 온갱스 왕 야! 끝! 그거 걸린 것 같애 나에 불행рон 뭐예요? 치즈 치즈 아 자 어차피 쥣대에끼 직접 갔다고 판단해야 돼요 지금 강력한 빵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빵 아무도 안 된대 강력보들 가자 강력분 아 들어가는데 저기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래야 ㄹㄹ 출발 귀엽냐 한살 먹었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? 리노 형이 저 팀킬 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팀킬 오타 오타 뒤에서 갑자기 돌을 던지는 거예요 허리가 좀 안좋거든요 늦게 뛰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죽어봐야지 네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가는 거야 안 바뀌죠 찬이 형 체력도 예전과 달라 야야야 요즘 얼마나 일찍 자는데 어제 25일 하고 이제 다음부터 20시간이나 하자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배고맙습니다 배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shut up 오 오 오 오 야 나 이렇게 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꿀면 되는 거야 에? 아 여기야? 아 가리 질문이요 질문이요 저 왕이 되셨으니까 공약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약이요? 공약이요? 내가 아까 이거 안 되면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켜진 일 땅으로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진 않겠지? 아 안 지켜 이게 나라냐 야 나라냐 나요 야 현진아 내가 놀아줄게 형 나도 꿇어봐 어 우워 우워 너무 신나요 가볼까? 야 지금 물 자랐는데 야, 얼음 녹여와요 야, 진짜 아파 아, 쟤 물 다시 채우는 거야 야, 더욱뻑하게 민호야, 하지 마 야, 물 다 채웠다 얼음 하나 주세요 물이 어떻게 해? 너무 젖었는데? 야, 너 꼴이 말이 아니다 아니, 이거 할멧이 너무 커요 야, 앞에는 보이냐? 더워 땀 mitad 왜? 아, 잡아 wel 아, 잡아, 잡아 chlorgener ру 야, 기아 없어졌네? 어, 야! 현준이 다 젖었어. 진짜 다 젖었어. 아, 어떡해! 몰라. 몰라! 먼저 한 번 더 만들어놔. 눈이 안 빠지네? 야, 어디 가? 야, 안 와, 안 와. 아! 조금만 조금만. 야! 야, 막아, 막아! 야야야, 야! 됐어, 됐어, 됐어. działa! 흠흠흠흠 흠흠흠 Freeman running? 이 오른쪽 손가락! 아저씨! 뭐해요? 아저씨 쩔이베 안타봤죠? 아저씨! 800이면 나보다 못했나? 못한 거지 못한 거지 나보다? 어흪아 verge 진짜 못했다 어우 진짜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하나 잘 하고 와 산이 하는 거 뭐가 좋아 그래 여름 다 하니 한쪽 보자 야 한이가 이쪽 오면 이쪽 보자 야 현남이 다 합니다 야 니가 다른 게 뭐냐 야 그래도 나는 물에 형체는 있네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뭐 약자를 상대로 세게 하진 않겠습니다 김근본 씨 아 시켜봅시다 말이 없죠 그리고 한텔러의 한라테원의 한라테원의 한라테원 이 검은 당신의 것이다 니가 부산의 양정인이냐 이 검술 얼마나 쓰레기인지 봐주세요 이 검은 씨 성공한다 저는 돼지 돼지나라 돼지나라 당신을 대여버릴 수가 있어 시작 사장님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와 아 아 단골 원 투 쓰리 아 쓰리쿠션 아 아 잘하네 예스 나이스 퍼펫트 이 분은 또 칼축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분은 또 칼축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분은 또 칼축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하지만 네 전 싸움의 고수가 아닙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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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